1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1타 박성민 오늘도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노란 개나리가 핀 것 같습니다 봄은 아니고 가을이라고 가을 낙엽 같은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훈훈하게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제 용산 만찬 자리는 대통령실은 화기애애했다고 훈훈했다고 하는데 참석자들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용산에서의 지도부와의 만찬 총평부터 좀 주신다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도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때 그런 느낌 받았고요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여야 대표회담 했을 때도 이 회담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어제 만찬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견례라 그러면 전당대회 끝난 지가 지금 두 달도 넘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한번 독대도 있었잖아요 그때 10분이냐 1시간 반이냐 이럴 때도 그러니까 한때는 이 두 분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비유하자면 배트맨과 로빈 같은 관계라고 알려졌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총선 때와 총선과 전당대를 거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된 것 같아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간 걸로 그래 보입니다 저는 그래도 두 분이 잘 알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한동훈 대표 제재를 인정하고 수평적 당정관계도 시나리오를 넣어놨었는데 물론 그때도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 한동훈 대표 고립시키고 붕괴시킬 거다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붕괴까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총평 일단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와 느낀 인상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고립작전 고립 상황이 심화되는 건 분명하다 이런 느낌 정리해 주셨어요 사실은 저도 좀 희한한 포인트를 한 두 가지 정도 봤는데 어떤 포인트냐면 영상이 1초도 안 나왔다는 거 저 우여곡절 끝에 뭐 하느니 마느니 연기를 하느니 뭐 이런 끝에 주목도 높게 높은 상태에서 열리는 만찬이면 보통은 모두 장면 오프닝 장면 정도는 촬영을 기자들한테 하라고 하든 대통령실이 해서 풀든 풀기 마련인데 한 개도 없어요 사진만 존재해요 이거 이상했고 또 하나는 90분 동안 함께 밥을 먹는데 한동훈 대표 그 자리 참석자 중 가장 대표였던 리더였던 한동훈 대표한테 발언 기회가 1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희한했어요 이례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차라리 지금 나온 걸로만 보면 취소 또 한 번 연기했었어야 돼요 안 만났어야 된다고 저는 차라리 그게 맞는데 안 하느니만 못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드라마가 뭐 인기 들려면 러브라인도 좋지만 갈등 라인도 괜찮으니까 뭐 계속 이런 삐그덕 되는 게 있어갖고 완전 정경 취소했다 이렇게만 돼도 아 이게 그 대통령과 당의 그 기싸움이 대단하고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이 기싸움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야 이건 뭐 만찬이 두 번이나 연기되고 그러면 아무리 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도 당이 이렇게 갈 수 있나 그럼 뭐 적지로 나서 중재들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 차라리 그냥 뭐 아주 그냥 꽉 충돌하기 직전까지 가면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내렸는데 아마 기대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여기서 뭐 가지 말라는 얘기들도 있었을 텐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미리 가서 기다렸대요 혹시라도 따로 독대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건 뭐 안하니만 못한 그런 만찬이 됐죠 그러면 영상이 한 컷도 안 나온 거나 90분 동안 밥 먹는데 한 대표한테 발언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도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것도 미리 그렇게 좀 계획된 것 즉 껄끄러움이 그대로 그냥 표출된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정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는 잘 모르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감정의 고리에 깊어졌구나 전당대회 때도 저는 좀 느꼈어요 그때 이거 대통령 배신하고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 들었을 때도 아 그때 뭐 제가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뿐이다 얘기 나올 때도 저거 센 발언인데 센 발언이다 저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제일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이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가 생각 늘 같은 게 아니고 늘 충돌했습니다 걱정들 마십시오 웃으면서 한마디 했다면 역시 한동훈이네 뭐가 있을 거야 없더라도 그렇게 비쳤을 텐데 그때 그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최상정 특검 문제도 굳이 전당대회 얘기 안 했어도 되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좀 빨리 그냥 원내대표를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다른 방식을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의대 증언 문제도 어쨌든 지금 정부가 잘못 이끌고 왔는데 여기에 이제 어쨌든 여지를 좀 주니까 레버러지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정부로서는 그런 것도 불만일 거고 둥둥 그럴 것 같습니다 독대 요청을 거부한 거 이건 이제 대통령실 쪽에 취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코 원전 성과 막 지금 언론에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독대 요청을 흘려가지고 뉴스가 그쪽으로 주목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다 좀 불편하다 불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아니 지난 2년 6개월 동안 보면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 정치적으로 여당에서 수많은 이벤트를 했어요 하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통령이 외교활동 할 때는 딱 무대에 대통령만 올려놓고 대통령만 보이게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이 뭐 어제 갈 땐 또 당대표는 또 미국도 가고 또 혁신연장도 발표하고 다 외국 순방했을 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고 단순히 체코 뭐 가리기 때문만은 아니다 언론에 흘렸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에 흘리는 과정은 물론 불쾌할 수는 있지만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는데 언론이 알았든 몰랐든 그게 뭐 만나는 게 그리고 안 만난다고 했다가도 현장에서 얘기 좀 합시다 얘기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에서 기대하는 것도 그런 거고 진짜 이렇게까지 그럼 갈라진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예요 그 문자 그 사건 우리 알고 있는 그 사건 익십사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와서 뒤집어 보면 지난번에 비대위원장이 될 때도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킨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까지만 해도 신뢰가 있고 관계가 좋았던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한동훈 좀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관계를 쭉 보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전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혼자 내피셜입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서 빼내려고 하는데 방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저는 들어요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현석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빼려면 그냥 선대위원장 자리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비대위원장 준 거 아니냐 그냥 그 생각까지 그냥 저의 내피셜 아니 뭐 전제는 내피셜 아니 뭐 당연히 내피셜이죠 질문 나오면 원칙대로 한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추론이 두 가지죠 하나는 방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회사에 대한 방어에 소극적이지 않았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반대로 공격적 아니 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특히 그 수사는 안 하냐 뭐 공격은 시원치 않고 방어도 시원치 않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첫째 어제 만찬 끝나고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가 수석 손을 잡고 다시 만나게 해달라 독대를 또 요청하고 왔답니다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아 그건 제가 예상을 못하겠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모두 공렬 아닙니까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싸늘할 거고 여당 내 분위기도 지금 한동훈 대표의 우군들이 별로 없는데 이건 대통령도 좀 너무하시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어떻게 안 만나주냐 그럼 이 당원들과 당의 사람들도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장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또 당의 중진들이나 친윤계 인사들이 다 나서서 이건 만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언성을 높이시더라도 국민들 앞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또 지난번에 만났잖아요 한 시간만 정도 안 그러면 공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하셨어요 만나야 되고 근데 만날 것 같습니까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아 저 만날 것 같습니다 틀리실 것 같은데 아니 뭐 틀린 게 뭐 한두 가지 틀리실 것 같은데 뭐 틀려도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질문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고립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만큼은 좀 분명해 보인다 그러셨는데 그 다음 수수는 뭐가 될까 고립이 깊어지면 고립이 깊어지면 늪이 깊어지면 사실 빠져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아까 네 가지 시나리오를 늘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중에 1번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그전에 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할 거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내년 9월 달에는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대선 나가려면 그만둬야 돼요 대선 나가려면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면 당대표 도저히 왜 했느냐 이건 뭐 대통령 때문에 못했다라는 핑계를 대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인 걸 몰랐느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진짜 물론 대청선거 불출마 선언하고 당대표 계속할 수도 있지만 내년 9월 전에도 좀 충돌이 좀 더 빨리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 내년 9월 이전에라도 한번 충돌이 있고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좀 된다 그 얘기를 댓글쇼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9월 대선 나가려면 내년 9월까지가 임기가 되는데 그 전에 임기 다 채우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 가능성 차라리 그렇게 해서 기회를 다음 기회를 노려볼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 근데 그 얘기를 너무 지금 시점에 하는 건 너무 이르기 때문에 이르긴 해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 관계 한동훈 대표가 보면 누가 봐도 대통령하고 차별화 하려고 하는 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민심이 그걸 원한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세 가지 조건 정도가 있어야 차별화는 되거든요 성공하거든요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그래도 대통령 임기 말에 가서 보통 차별화 하지 절반도 안 넘었는데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래도 공간을 좀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대통령이 뭐 공간 열어주는 것도 열어주는 거지만 이게 벽이면 이 벽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벽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달려가서 차고 나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발력처럼 저게 이제 합판이면 차고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나 노태우 김영삼이나 김영삼 이해창이나 이명박 박근혜처럼 대통령이 그래도 권위도 있고 힘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럴 때 난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동영이 면전에서 김대중이 건너가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쨌든 멋져 보이죠 네 권력에 그런데 약하면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열린루당과의 관계가 좀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을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때도 충돌이 있었지만 당과 충돌이 있었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라는 거는 그렇게 약한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상태가 한동근 대표가 차별화 지금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지금 이러는 상황에서 같이 가서 차면 같이 넘어지면서 같이 다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공멸할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았고 대통령이 전혀 룸을 열어주지 않고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급락한 상태고 이런 게 지금 한동근 대표가 뭘 해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른 관측이고 좀 섣부를 수도 있지만 임기 채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한 대표가 기회를 잡을 다음 기회를 노릴 가능성도 초심스럽게 예측해본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뒷순서가 좀 길어서 박 대표님하고는 좀 짧게 진행하고 우리 댓글쇼로 갈 겁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은 시간 동안 좀 들여다봐야 될 건 민주당 얘기인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재보선 경쟁 사실은 몇 군데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조금 치열해지는 분위기예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또 조국 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볼까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상하기 시작한 문이다라고 비방하는 문이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쟁해야 상하지 않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집권당입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정치 없인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어찌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까 열망을 외면하고 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거가 이상하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위험에 빠진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말이었고 조국 대표는 왜 자꾸 우리한테 상하물이다라고 얘기하느냐 경쟁하자 이런 분위기 다른 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영강 군수선거가 좀 치열하게 정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주목해보는 건 있어요 저희가 이낙연 대표의 고향 아닙니까 호남이라도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지민비조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찍을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경쟁하는데 지금 영강 군수가 조국혁신당이 되면 그건 아마 이런 메시지일 거예요 그분들이 내는 메시지는 우리는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우리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나 그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한테 좀 화가 나 있어요 좀 서운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호남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이제 전쟁 중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연 호남이 그 선택할 수 있을까 여기서 균열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호남이 언젠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왜 지금 다 월세살이 살면서 저렇게 올인할 정도로 저게 올인하는 건가 그거 궁금하고 민주당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의석 가지고 있네 저 군수선거 하나 지는 거 가지고 뭘 저렇게 또 매달리나 왜 그런 거예요 후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쨌든 호남에서의 평가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엄청나게 큰 충격파를 던질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지도부의 위기라고 하는 게 사실 재판에 미칠 영향부터 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지금 있거든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틈을 보이면 안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 조국혁신당은 총선 이후에 지금 입지가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 존재를 위해서 선거가 다가오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영광군수선거를 주목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군수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자 본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댓글쇼로 조금 더 김건희 여사 공천계의 부용 얘기도 좀 할 게 남아있고 또 이재명 대표 구형 지금 됐거든요 그 이후의 전망들도 같이 좀 나눠볼게요 잠깐 나가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 본방송과는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서 끝내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저 그 뭡니까 뉴진스 관련된 내용은 오늘이 딱 9월 25일이어서 저희가 한 번쯤은 좀 정리하고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냥 연예계의 어떤 뉴스 하나 정도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케이팝 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 주식시장까지 출렁이게 하는 하이브가 이게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여러분들께 알아 흐름을 좀 아실 수 있게 쉽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쟁점도 짚어드렸고요 오늘 박성민 대표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본 방송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정치권 이슈가 많아서 오늘 조금 남아주세요 부탁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들어오세요 대표님 대표님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쳐드려야지 밖에서 피디들이 뭐 샌드위치라도 하나 좀 안 줘요 짜다 짜 샌드위치에 커피만 드렸구나 커피 아우 네 익으면 됩니다 아침도 뭐 먹고 와서 빈속에 아 드시고 오셨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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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냥 기다리신 동안 그래서 좀 적적하진 않으셨죠 신문 보니까 신문 보니까 아니 좀 들으시지 라디오를 들으시지 신문 보고 계셨어요 유진스 거는 잘 못 들었어요 유진스 거 또 정치만 보시면 안 돼요 연예계 이쪽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 이게 들어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유진스 멤버는 몇 명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섯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유진스 멤버 일단 숫자는 아셨어요 멤버 이름은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 뭐 제가 다섯 명을 다 모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모르시는 한 세 명 정도 아는데 세 명만 알고 그러면 두 명이 서운해하니 서운해할까 봐 제가 얘기 못하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 안 했나 제 딸이 그런 그 예고를 나왔어요 서공에 나왔잖아요 아 예 그 유명한 그렇기 때문에 서공 출신이에요 그 집에서 그 집에서 TV로 이제 그 친구들 걸그룹이나 이렇게 쫙 틀어놓고 춤 노래를 따라 해요 제 눈이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 이제 수십 팀인데 그 뭐 구근을 못해 그러면 이제 그냥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뭐 쟤들은 누구냐 그럼 유진스다 블랙핑크다 루스라프트입니다 에스파다 블랙핑크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들으면 노래도 들으면 한 소절 정도는 기억도 나고 이름도 기억나고 얼굴도 기억나는데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 난다 이 주파수가 다르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해해야 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중도가 중요하다 대통령 취지로 올라가려면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대통령 주파수하고 저하고 안 맞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또 연예 뉴스는 정말 잘하시는 분 중에 정치 뉴스는 또 영 들어도 들어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서로 이해해야 되는 그렇게 유명한 분들 그런데도 아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특히 노래도 양쪽을 다 아는 제가 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화자찬 아무튼 뭐 이 미니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이 갈등은 이제 그 둘 간의 갈등을 넘어서 세계적인 걸그룹인 뉴진스까지 여기 개입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아마 박성민 대표도 오늘 가면서 한번 다시 저희 정리된 클립 들어보시고 이것도 좀 따라가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 연예계 뉴스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뭐 들은 얘기는 좀 있죠 있으세요? 왜냐하면 뭐 관련된 법조인들이 양쪽으로 있어서 그 얘기들을 하는 거 실제로 좀 관련된 분들 아 법조인들 관련된 분들 하이브라든가 진짜? 관계자들 하세요? 이런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알지만 제가 이제 그 여기서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안 하고 알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정치평론한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전문 분야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의대 증원 문제도 금수세 문제도 사실은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양면이 다 있고 그래서 얘기하기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이해해요 전문적인 영역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박성민 대표 존중하면서 신중이 아니라 몰라서 몰라서 진짜 몰라서 본방송에서 하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오늘 제가 끝까지 좀 남아계셔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던 건데 오늘 본방송에서는 어제 가장 큰 정치권의 이벤트 대통령과 지도부 간의 만남 이 얘기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의 그 재보선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야기 이거 나누다가 이제 넘어왔거든요 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만남 이야기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27명이나 만났는지 몰랐어요 근데 대통령실 12명? 맞나? 하여튼 이쪽 이쪽 합쳐서 반반해가지고 27명이면 요새 초등학교 웬만한 초등학교 한 반이 한 30명쯤 돼요 27명, 30명 근데 한 반이 그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면 심지어 초등학교도 전체 토론을 못해요 심도 있는 토론하려면 소그룹으로 나눠서 토론시켜요 그러니 27명이 한 자리에 그것도 밥까지 앞에 차려놓고 이게 뭔가 심도 깊은 현안 토론이라는 건 사실상 좀 어려웠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상견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하잖아요 상견례면 뭐 지도부가 되고 바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두 달 그때도 전당대회 끝나고 낙선자들까지 다 모아갖고 한번 식사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땐가 언제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 대표 외롭게 두지 마라 지금 외롭게 두고 있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 외롭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독대를 했다 그것도 한동훈 대표가 요청해서 했다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한번 뉴스가 나온 게 인유한 김민전 두 분을 좀 따로 관제에서 식사를 했다 윤상현 의원까지 그래서 그거는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소수가 모였으니까 맞아요 그런 관제에서 그렇게 조금 대통령과 당대표가 식사하면서 몇 시간을 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런 걸 좀 일반 국민들도 당원들도 기대하는 건데 지금 뭐 의도적으로 지금 투명인간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듯 당대표를 그러니까 27명이 모여도 대통령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 누가 봐도 당대표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에 당대표가 뭐 하고 싶었던 얘기 독대가 잘 없을 것 같으면 이 시간을 빌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건데 그 기회를 아예 안 줬다는 거잖아요 발언권을 한 번도 안 줬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 굉장한 결례를 넘어서서 하여튼 그건 정책 프로토콜로도 맞지 않지만 당대표나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대놓고 투명인간 지급한 셈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뉴스쇼팀과 CBS 사장님이 회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한 말씀 하시죠 그러고 나면 저희 팀의 CP 치프 프로듀서한테 그래서 뉴스쇼팀 어떻게 한 말 화답처럼 한마디를 할 기회를 주는 게 너무 당연해요 사장님 혼자서 한 시간 반을 이야기하고 이쪽 팀원들은 그냥 추임새 막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그러시죠 저렇게 골러갔다는 거는 약간 그냥 팀과 사장님 회식을 생각해도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정도가 되면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럴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만 비서실장이나 누구라도 대신 나서서 한 대표님 한 말씀 좀 하시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대통령한테 깨지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건 그냥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난 너랑 말 섞기도 싫어 얼굴도 보기 싫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공항에서 아주 짧은 악수가 화제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봐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 아니 근데 사적으로는 진짜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 진짜 저 사람하고 밥 먹기도 싫고 1초도 말도 섞기도 싫어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공직자는 그 자리에 일단 앉은 다음부터는 자신은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개인은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있는 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중재도 하고 이러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거는 정치적 프로토콜이고 외교도 프로토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후배가 아니고 집권당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개인적인 관계로 보면 과거부터 알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지만 외교관계도 그렇잖아요 외국에 정상이 정상되기 전에 옛날에 뭐 어떤 관계로 처음에 알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전에 장관으로만 대통령과 장관으로 만날 때 외교관계에서 프로토콜이 있고 똑같이 정상이 됐을 때 만나는 게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건 자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집권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지금 와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토콜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점이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 권력의 얘기를 들어가 보면 지금 두 가지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회복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거죠 사실은 그거죠 그거 두 가지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간단히 회복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데코쇼라고 편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좀 편해요 제가 아까 그 정규 방송 때는 좀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회복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두 분이 굉장한 관계인 줄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르니까 그러니까 배트맨과 로빈의 관계인 줄 알고 있었죠 복심 아바타 그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그때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랬어요 아바타라고 한동훈 대표한테 그 정도 사이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뭐 이 방송에는 내내 그랬고 총선 때도 그렇고 총선 패배 책임은 윤 대통령한테 있다 뭐 그 얘기를 늘 얘기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선당대 때도 아니 이철구 원내대표 조정훈 또 백서 위원장이 저렇게 나오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그 뒤에도 한번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이제 한동훈 대표랑 방송같이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총선 패배 책임은 윤 대통령한테 한 70%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30% 정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섭섭하십니까 이런 평가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다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분이 그 전에 그랬어요 100% 다 저한테 책임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딱 느낌은 아 이게 한동훈 대표는 혹시 100%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100%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쭉 진행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 뭐 이게 그런 상황이고 총선 패배의 책임도 그렇고 위기의 원인 제공자도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통령의 국정기재와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민심과 계류되어 있는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대통령실은 정부가 정말 저항이 있는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인기만 생각한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계속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 최상병 특검이나 의대정원 이래갖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그 개혁의 힘을 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회복이 어렵다라는 추론을 하신 거고 그럼 두 번째 질문 회복 안 되면 그럼 어쩔 건데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 그냥 식물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시나리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고 다시 붕괴시킨다 근데 뭐 붕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붕괴는 뭐예요 지도부를 붕괴시킨다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건데 그건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두 번째 수평적 당첨관계를 인정한다 지금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거죠 세 번째 가능성은 조금 더 있는데 당은 당의 일 정분정부 일을 아직 갈랐어서 가는 거죠 따로따로 이건 이제 탈당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탈당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는 그러면 당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또 대표 시절에 계속 얘기하는 게 당은 당의 일 정분정부의 일 지난번에도 뭐 김경수 복권 얘기 나왔을 때도 그건 대통령 권한이다 그럼 뭐 당대표로 당대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탈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갈랐어서 가는 길이 있고 네 번째는 대통령이 가능성이 좀 낮지만 직접 야당을 상대하는 정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동력이 있고 여당의 뒷받침이 없는 속에서 야당을 상대한다는 게 성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카드는 고립시키고 붕괴시킨다고 하는 그냥 적극적인 개입이고 아예 그냥 따로 가는 거 탈당해서 탈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탈당 안 하고 따로 가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것 같아요 탈당 안 한 채 어떻게 따로 가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그 전에 이제 그런 정도로 격렬하게 붙었던 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열린루당 단계가 뭐 계속 이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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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그게 그런 스타일이어서 충돌이 많았죠 그리하여 네 번째 나온 시나리오가 결국 한동훈 대표가 임기 다 채우지 않고 스스로 떠나는 방식으로 다음 기회를 공간을 여는 방법 요거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어제 그 윤한 만찬 뒷얘기를 좀 정리해봤고요 결국 한동훈 대표가 독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가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혹시 한동훈 대표님 독대가 성사되면 김건희 여사 문제 논의하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그것도 중요한 현안들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 포함이 된다 그거 포함해서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독대를 피했나 대통령실이 껄끄러워서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공개적으로도 다 했는데 독대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껄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 있는 거 아닌가 화가 나 있는 거 특히 이런 것보다 의대 증언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 풀리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갈 때 여당이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겠죠 그러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냐 이런 기회가 많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명품백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난 총선 때부터 오고 있고 그 와중에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게 또 하나 터졌죠 이른바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가 등장하는 거고 이 녹취록을 지금 풀고 있는 사람은 명태균 씨의 측근이자 오랜 부하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직원이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에 당선된 후에 2022년 이후에 그쪽 사무실 보좌관으로 가게 된대요 양쪽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알파벳 2로 표현되는 그 이 씨가 명태균 씨랑 통화한 내용 김영선 전 의원과 통화한 내용 이걸 지금 다 2년 치를 들으면서 기사거리 되는 걸 계속 주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본인도 2년 동안 자동 녹음된 내용 중에 뭐가 있는지 본인도 다 모를 정도로 양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세요? 일단 세 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한 첫째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 관련된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서 될 때 요건이 하나 있고 진짜로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입김을 넣은 거냐 개입했냐 요게 한 건 요건 한 건 있고 두 번째 2024년 지역구 옮기라고 한 그 건 그게 총선 개입이냐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그 건 하나 거기에 개입했냐 두 덩어리 세 번째는 이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 이걸 폭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혁신당하고 뭔가 거래를 했느냐 그렇죠 그게 세 번째 건 세 번째 건입니다 저는 개연성으로 보면 또 가능성으로 보면 첫 번째 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대통령 바로 된 직후에 이준석 대표 시절이고 윤상현 공천심사위원장이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몇 개의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박안수 의원이 이제 경남도지사 나가니까 이제 그 빈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저는 뭐 이 명태균 씨와 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경남 지역 pk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경남에 정차로 내려 아마 제가 알고 있긴 2020년에도 원래 김영선 의원이 비례대표도 두 번 하고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했잖아요 일산에서 그래서 이제 지역이 아마 진해 쪽인가 어딘가 갔다가 이제 잘 안 되고 갔으니까 뭐 중진 의원이죠 국회의원 다섯 번 했고 이런 분이니까 지역에 아마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그분 도움을 받았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요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뭐 수사한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공수처가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보면 그건 제가 이제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내피셜로 지금 추측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분이 김영선 의원의 보궐선거를 도왔다 돕는 게 진짜 공천과정을 도운 건지 선거 캠페인을 도완 건지 모르지만 뭔가 도움을 줬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은 명태균이라는 분에게 뭔가 대가를 주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아 이게 보좌관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수 있죠 그런데 명태균 씨가 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았는지 드러나는 게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제가 본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을 명태균 씨랑 가깝다는 분이 대리로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보좌관 등록은 이분이 했고 그러면 월급은 이분 통장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일종의 바지 사장처럼 입고 돈이 들어가면 이 돈을 출금을 해서 줬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정치판을 잘하는 분의 입장에서의 추론인데 그러니까 이 씨라는 사람 본인의 측근인 이 씨를 저쪽 보좌관으로 보내서 그럼 월급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월급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김영선 의원이 지금 말하는 건 순전히 저희 뇌피셜입니다 명태균 씨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도움을 받은 게 있으니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보좌관을 등록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좌관 등록은 지금 할 수 없다 명태균 씨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조건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면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양쪽이 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나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치권에는 법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문제가 되지만 옛날 진보정당 쪽에서는 진보정당이 다들 어렵게 일하잖아요 민주노동당 때도 그런데 연봉이라는 게 국회의원 연봉과 보좌관이 그들 기준에서 대단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 내부에서는 보좌당이나 민주당 같은 데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또 문제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월급 받아갖고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동지들끼리 동지들끼리 그리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려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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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서 왜 돈이 그리고 그리도 하고 월급 받아온 걸 그렇게 하면 이게 다 정치작업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리하여서 지금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 의원의 돈이 건네간 것으로 보이는 녹취는 지금 그런데 김영선 의원 개인 돈인지 아니면 아까 이 중간에 있다가 폭로하는 분한테 월급이익을 한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간에 있던 이분 양쪽 두 분하고 신뢰관계가 있던 이분이 뭔가 사이가 틀어져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건 이유는 잘 모르겠고 2024년도에는 지금 지역구를 옮기라는 거고 거기 가서 경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친윤 지도부가 계속 총선을 맡았다면 저는 그럴 수 있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때 유원장한테 1월 달부터 문자를 씹는 상황이었고 김 여사 문자도 그래서 친윤이나 김건 여사의 대리인 격이라고 할까 그것도 우리 뇌피셜입니다 순전히 뇌피셜은 아니죠 상당히 알려진 거니까 이철규 전 사무총장 인재영 위원장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동혁 사무총장을 통해서 아주 공간이어서 시끄럽게 싸웠고 이철규 대 장동혁 비대표 때는 두 분 다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서로 그러고 그리고 사실 친윤이 정말 친위부대들도 지켜내기가 버거웠을 때 장해찬도 못 지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천을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칠불상과 무슨 저래 무슨 새벽에 가서 나무도 별 얘기가 다 나오던데 제 느낌은 이것도 제 뇌피셜입니다 비대표와 관련된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예를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그때 이준석 대표도 비례대표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천아람조차도 사실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김종인 전장이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여자분들로 말하면 홀수번들 갈 수 있는 양양자 또 허은아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가고 싶으셨겠죠 사실 이기인 김철근 같은 측군들도 다 안 되고 못 들어갔어요 지역구를 지금 뭐 조응천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 이분들이 다 뛰고 있는데 비례공천을 그런 식으로 한다 이분들 선거 다 떨어질 거예요 그건 안 될 거고 그럼 왜 가서 만났을까 제 추측입니다 이것도 당시에 현역에 4명을 개혁신당은 확보했고 한 명이 더 확보되면 국고보조금이 26억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거 한 명 없으면 몇 천만 원 수준인데 엄청나게 커지니까 대개 이런 경우는 이분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낙천자들이 낙천자들부터 해서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입 제한이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제 우리 김현정은 통화를 한다 야 너 그 낙천자인데 우리 와 좀 도와줘 들어와 그냥 그러면 농담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안 갈 거지만 그럼 내가 맨입에 가나 가면 뭐 해줄 건데 농담으로 내가 그냥 가니? 뭐 줄 건데?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왜? 이게 몇십억이 걸린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마 개혁신당 내에서는 김영선 비례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아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현장에서 거절했다 이 얘기고 그랬을 거 없습니다 왜 만나러 간지는 저는 추측한데는 그냥 그때는 한 명 영입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거 폭로 저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막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2026년에 그건 공천이 됐으니까 지금 이 개혁신당과의 거래라든가 2024년 지역 공개는 건 다 안 된 거니까 좀 빼놓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본질화도 안 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됐던 그때 됐던 그 2022년에 마지막 나중에 보니까 명태균 씨한테 돈까지 건네간 정황이 보이는 걸로 보면 그럼 진짜 김건희 여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가 가장 중요한 본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공천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건지 아니면 선거 캠페인을 도와주고 한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런 거 진짜 아니고 이거 선거 과정에서 해보니까 이분이 정말 내가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일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 일에 대한 건데 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이게 돈을 수정한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그렇죠 제가 정보검상에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텔레그램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마냥 나왔는데 나온다면 나온다면 개입이네? 에이 아니네 에이 그냥 조언이네 이게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만 갖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통화라든가 문자라든가 우리가 뭐 아까 말한 대로 통화할 때 무조건 가면 뭐 해줄 건데 그런 건지 비례대표로 주나 저기 그러면 김에 한번 가봐 괜찮다더라 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김에 꼭 하게 해줄게 김에 가 거기가 좋아요 거기 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거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조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나선다고 하고 이미 고발 고소고발이 지금 들어간 상태라 수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포렌식하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다들 자동 녹음이 되나 봐요 갤럭시가 돼요 갤럭시가 물론 안 하려고만 안 하는데 한번 설정을 해놓고 나면은 뭐 스팸 전화까지 다 녹음이 돼요 아 그래요? 갤럭시 안 쓰세요? 갤럭시입니다 저는 녹음이 있어요 저는 있었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돈에서 근데 이건 다 또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녹취 통화한 내용 또 문자 받은 거 아 그건 다 사적으로 했을 텐데 믿고 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아이고 좀 시대 뒤처져 꼰대 같은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건 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도록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기자들 같은 경우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건 무조건 해놓는다고 하는데 정치인들도 하도 못 믿을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뒤통수 맞지 않으려고 녹음해놓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무서운 세상이고 저 같은 저처럼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은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철렁철렁합니다 철렁철렁해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아까 그 얘기까지는 했죠 우리가 지금 영광 군수 재보궐선거 군수선거 하는데 뭐가 이렇게 뜨거워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이야기했고 그 이유를 아까 설명하셨어요 조국혁신당은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이기는 것이 호남의 교두부 하나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거 별거 아닌 것 수도 있지 엄청 다수당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흔들리면 나비효과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나비효과처럼 위기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지키려고 한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가 여기가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이낙연 대표의 고향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낙연 대표 고향 하필 그렇잖아요 하필 또 그러니까 호남은 두 가지예요 항상 생각이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하는 당대표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노무현원도 찍고 문재인도 찍고 이재명도 찍었다 이재명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냐 사벌미스크나 지금 하는 것 그런 판단을 하나 할 거고요 굉장히 전략적인 전략적이죠 전략적이죠 단단 호남 분들이 하시죠 두 번째는 정권을 가져오고 그 민주당의 중심이 호남이어야 된다 호남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호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권을 교체해 올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윤선에 대해서 인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점점 호남색은 약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피케로 가다가 수도권으로 가고 호남을 특별히 더 배려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챙기는 느낌이 안 된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부딪히는 거고 호남 입장에서는 뭔가 좀 경고도 주고 주의도 좀 주고 싶은데 그 옛날에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물론 김종인 위원장 체제를 실었지만 2015년에 얼마나 호남에서 그래서 국민안정 돌풍이 2016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돌풍 엄청나게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 여기서 민주당에 신호를 확실히 줘야 된다 우리 호남을 홀대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 우리 녹색바라 저분 뭐 부산 정권 아니냐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거 있을 수 없다 세게 한 번 혼나니까 문재인 그때는 대표직을 김종인 위원장에 내려놨지만 나중에 놀라갖고 호남을 그 뒤에 정권 내내 엄청 공을 들였어요 아예 김정숙 여사가 내려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그리고 인사 문제 때 권력기관 인사 문제 때 다른 지역 사실 그 원칙도 깨면서 굉장히 배려를 했죠 챙겼어요 엄청 챙겼어요 그런 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호남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그건 맞는 말인데 지금 시기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도 11월 15일 날 처음 나오는데 10월 16일이면 그 전인데 지금은 그래도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아니지 않냐 이재명 대표가 금년 안에 위진교 선거법 그거 좀 보고 판단하자 이럴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갈지 지금은 힘을 밀어줘야 된다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갈 가능성 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이 우리가 호남에 터잡을 때다 뿌리 내릴 때다 또 이렇게 보고선 이 틈에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부산뿐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파고 들어가려야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반이재명 정서를 치고 들어가야 될 텐데 치고 들어가야지 다른 지역은 그게 없는데 아까 제가 이낙연 대표 고향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아니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해도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 그렇게까지 모멸감을 모멸 받을 사람이었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는 있죠 그 지역에서는 아니 제가 이거 들으니까 최근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러면 말실수한 거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낙연 잔당 잔당들 뭐라 그랬지 전개 떠나라 그랬나요 굉장히 좀 세게 이낙연 잔당이란 표현을 그분이 쓰셨던데 왜 그러냐면 그 앞에는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새로운 미래의 대표 전병헌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좀 세게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 이 선거 공판 관련해서 그랬더니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열받아서 이낙연 잔당들 뭐 어떻게 해라 전개 떠나라 이랬나 뭐 이랬는데 그게 또 영광군 선거 생각하면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얘기를 만들려고 그런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우리가 혼내는 건 돼도 남들이 혼내는 건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있듯이 그 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되지만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이슈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제인가요 민주당이 아예 그냥 지도부 회의를 영광군에 내려가가지고 했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 결과 이상하게 나오면 지도부 흔들립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거고 조국 대표도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상한 물이라니 어 경쟁합시다 떳떳하게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거기를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뭐 조국혁신당도 마음 편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강화군수 민주당이 후보하고 부산금정부청장 우리 조국혁신당 후보 좀 가져가겠다 그러면 뭐 여기 후보를 부산 기반인데 금정부청장을 양보해주면 뭐 영광에서의 우리 수위도 좀 낮추겠다 이런 것도 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영광곡성선거를 챙겨야 되고 뭐 우리는 이제 부산에서 좀 가능성을 좀 열고 싶다 그거 딜을 하자 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봅니다 단일화 어떤 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징역은 2년으로 구형이 됐고 이제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유절지 무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건 재판적 마음인데 그 후에 그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까 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질문 드렸었는데 박성민 대표는 일단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민주당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내다보시는 쪽이었죠 그런데 좀 약간 다른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11월 15일 날이고 그건 선고 공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위중교사는 9월 30일 날 결심과 구형을 하죠 검사가 그러면 그것도 뭐 그 언저리쯤 나올 거 아닙니까 11월쯤 나올 거라고 보는데 위중교사도 하나인데 두 개가 다 당선 무효용 밑으로 나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 사문 리스크에 족쇄를 좀 거의 뭐 2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벗었다 하고 뭉쳐서 대선 준비로 쭉 갈 수 있죠 그게 이제 제일 희망적인 시나리오일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당선 무효용이 나오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고 위중교사는 집행유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이거 불안하지만 그대로 갈 거예요 둘 다 당선 무효용이 나올 때는 좀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바이든 같은 사태라고 얘기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장애 얘기가 내내 나왔었지만 고령에 의한 인지장애가 뭐 그래도 지지율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tv토론에서 이게 딱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뭐 낸시 펠로시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후보 교체론에 불이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둘 중에 하나라도 또 둘 다 당선 무효용이 나오면 민주당이 시끄러워질 겁니다 이거 그대로 갈 수 있느냐 그럼 이후에 다가오는 재판들도 다 영향을 받을 거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걱정하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첫째 사법 리스크를 정체로 돌파하려고 하지 마라 이걸 제가 5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정체로 돌파한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조작이다 군사독재에 의한 지금 검찰 독재에 의한 검찰 조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작인데 인정하고 반성할 리가 있습니까 그 형량 올라가는 거예요 정경진 교수 때 4년 받은 것부터 쭉 다 그래 그러면 당선 무효용이 안 나오려면 100만 원 이상 이하용이 나오려면 판사 입장에서도 뭘 좀 정상을 참작하고 봐줄 만한 그거는 내가 실수로 몰라서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다시는 안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오면 지금 판결문에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게 반성하지 않고 이런 점이 그게 하나 있고 그게 형량을 올리는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고 기소되어서 재판받는 게 많은데 대장동 사건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대북송금 사건의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그 다음에 백현동권의 김인섭이라는 분 이런 분들 수도 없는 분들 정진상 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종범들이 다 후속되고 중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다 가르치는 손이 하나인데 최고 최종 책임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거 법률적인 걸 모르더라도 그런 것이 민주당의 고민일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쪽으로 보셨지만 지금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에서는 전체가 다 무죄 나오느냐 한 개 나오느냐 유죄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형량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단계에 따라 다다를 수 있다고 검찰 2년형이 나올 때 보면 2년형이 이제 선거법 거기서 6%는 좀 센 형을 구형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새로운 게 들어갔는데 백현동 원래는 이제 성남시장청까지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거 하나하고 백현동 관련돼서는 국토부 압력 때문에 한 거다 협박 협박이다 이거 이건데 이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와 관련돼서 약간 좀 위증을 요청한 것 그것도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을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결과 나올지 11월 15일입니다만 그 뒤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얘기를 예로 드신 거는 막연한 것과 수치로서 여론의 수치라든지 한동훈 위원장의 평가대로라면 현타가 온다 뭐 이게 그냥 말로 지금 다 이루고들 있지만 그 선거가 그 얘기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TV토론이 현타가 오잖아요 마지막 한 방 딱 그러니까 모든 민장에 이건 안 되겠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의 것이 올 수 있는데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반면에 다 무죄가 나와버리면 그냥 뭐 끝까지 볼 것도 없이 날개를 다 갈 것이다 뭘 2심은 남아있지만 대선관계 그거는 뭐 그런 식으로 만일 제가 보기에 1심이 무죄라든지 무죄가 아니라 당선 무효용이 아닌 형을 받았어요 그럼 2심에서 당선 무효용이 나와도 선거법 같은 게 나와도 그러면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2018년 그게 이제 대법원 가서 무죄 받을 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보수 일각에서는 왜 빨리 대법원이 판결 안 하냐 2심 유죄 나왔는데 이럴 거고 1심과 2심이 엇갈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법원도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대선 전에 할 건지 대선 이후로 미룰 건지 이런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1심을 어쨌든 잘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1심에서 딱 허들에 걸리면 이건 좀 약간 내부도 시끄러워지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이야기 민주당 이야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야기까지 정치판의 큰 그림을 두루 짚어봤습니다 오늘 노란색 셔츠는 누가 골라주신 거예요 오늘도 사모님이 그게 사실이지만 아무 생각도 없어요 입고 나가라는 거 제가 뭐 비토권도 없는 줄 압니까 아 비토권 있으세요? 아 그럼 저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죠 뭐 제가 이 나이 돼갖고 뭐 그냥 아니 제 사모님의 이 안목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은 게 항상 보면은 무심한 듯 입고 오시지만 되게 컬러가 근데 사실 오늘은 예쁜 초록 예쁜 노랑 막 이렇게 잘 입고 오세요 그런 건 아닌데 오늘은 이 옷을 추천하더라고요 이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 옷을 잘 안 입는데 사람꾼 제가 잘 안 입는데 이거 괜찮은데 왜 안 입냐 아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입었고 사실은 이제 뉴스가 많았죠 사실은 임종석 실장이 두 국가로 얘기한 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하여튼 뭐 뉴스는 많죠 임종석 실장의 그 두 국가론 그러니까 통일을 외치면서 북에까지 갔다 왔던 그분이 갑자기 두 국가로 가자라는 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인터뷰를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당사자한테 제가 직접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 그러면 다시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가 커피 좀 돌려주세요 아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불단지들께 먼저 하세요 저 이거 좀 볼게요 아우 바로 이 얘기를 누가 쓰셨네 바로바로 님이 노란 셔츠 입은 잘생긴 왜 민대표님이야 근데 박성민이니까 민대표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민대표로 보는 분들 많아요 박성민 대표님이라고 쓰신 바로바로 님께 커피 한 잔 제가 쏘겠습니다 또 골라주세요 커피 달라는 분이 있어서 제가 차돌이 님께 뉴스쇼 노예 박성민 대표님 저 커피 주세요 그랬어요 노예는 아니고 무슨 노예는 제가 모시고 있는데 상정인데 제가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잔 한 잔 더 쏠까요 아까 저한테 가을 분위기 난다고 누가 아까 그러셨는데 제가 언뜻 봤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진짜 가을 가디건을 하나 걸치고 나왔거든요 안 그래도 가을 분위기가 오늘 나겠구나 하면서 입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탁 김현정 앵커 오늘 가을 분위기 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분을 저도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골이라고 쓰신 분 대표님 저도 커피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닌데 남의 걸로 대표님이 드리는 거예요 그분 드리세요 아 찾았습니다 가을이 느껴지는 패션이라고 심플쿵님이 주셨습니다 요리하시나 봐요 요리 채널 하시나 봐요 심플쿵님께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뉴진스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관심 제가 있고 노래가 진짜 좋아요 저 요새 뉴진스의 슈퍼네추럴이라는 노래 있는데 그 노래 틀어놓고 막 춤 연습도 가끔 그만하자 길어지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죠 얼굴 빨개졌어요 저 대표님 두 개로 갈랐습니다 우리 유감독이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굿바이와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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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